아 그냥 바로 갈래요? 아니면? 보고 갈까요? 그러면? 파이팅! 파이팅! 감사합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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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. 나이스야. 나이스야. 하이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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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간보기. 나이스! 3등 할 줄 알았어. 나이스! 나이스! 3등 할 줄 알 ? 3등 할 줄 알았어. 우우! 나이스! 다이스야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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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곱빼기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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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예쁜데? 아니, 그래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건 다 많이 할 줄 알았다고.. 저희가 지금 98점이니까 최고로 가는데 이제 거꾸로 인해서 할머니 차분케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. 제가 이거는 극장에 먼저 하는 게 다 있는데 우와 진짜 맛있다. 화이팅! 화이팅! 지켜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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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실차 이렇게 시킬 것 같아요. 네이스! 이렇게 그냥 잡으면 그런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좀 헷갈려고요. 만약에 이렇게 무늬가 없으면 이렇게 전에는 손필이 없어요. 손필이 없어요. 저희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도전 Saints aggi은 있다면 안 한 Cleveland 54 yağ Ma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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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cool though 다행히! 진짜! 진짜! 다행히! 화이팅!